음악 오늘의 단상 2회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1949년 10월 1일 마오쩌 등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성립됐다 중국인민이 일어섰다 라고 선포한 날이죠 중국은 이날 국경절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연휴입니다 남코리아 관광청은 이번 연휴 기간에 중국 관광객이 약 15만 명 정도 남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네요 2009년 10월 1일 열병식이 인상적이네요 호진타우 당시 총서기가 리무진을 타고 사열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전날 중국 당국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고 당일 안개를 제거해서 그날의 날씨를 맑게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1일 당원 21명으로 창당돼서 1949년 민중의 정권을 수립했죠 7월 11일 날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핑산현 시바이포를 시진핑 총서기 조석이 방문했는데요 이 시바이포 방문은 역대 총서기들이 장점인이라든지 후진타우라든지 당 총서기로 선출된 직후 바로 방문하는 관례로 유명한 곳입니다 마오쩌둥이 베이징을 장악하기 직전에 마지막 지휘를 했던 곳이죠 그때 그 6개의 원칙을 발표해서 유명한데요 생일잔치를 하지 마라 선물 보내지 마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총서기는 생일잔치 금지는 잘 이뤄지고 있는데 선물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드는 생각은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데 경제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적인 정치와 자본주의적 경제 시장 질서라고 하는데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유하면 정치는 신경망 경제는 혈관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경은 사회주의 곧 사람이고 핏줄은 자본주의 곧 동물인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조리 모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3년 오늘은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미국과 남코리아가 서로 방위조약을 맺은 거죠 당시 남코리아 정권대표 변영태와 미국의 정권대표 존 포스터 덜레스가 워싱턴에서 1953년 10월 1일 체결했죠 54년 1월 미 상원에서 비준하고요 남코리아 국회에서 비준했습니다 그 회 11월 18일 날 발효됐고요 그런데 그 협상은 53년 8월 3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최종 안은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됐고요 한마디로 미군이 남해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입니다 주남미군이 남해 영토 영해 영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조약이죠 더구나 그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돼서 악명이 높습니다 문제는 올해가 정전협정 60돌이 되는 해죠 1953년 7월 27일 북과 미국이 중국도 배석했습니다만 사실상 미군 최수와 머지않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8월 3일부터 그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협상을 시작한 거지요 미국이 정전협정 13항 리을목을 보면 코리아 경외로부터 증언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자동차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한마디로 외부로부터 무기 반입 금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60항을 보면 원문 그대로 내용을 읽겠습니다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코리아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해 건의한다 비록 건의 조항이지만 전쟁을 중단하면서 정전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대한 다시 얘기해서 코리아에서의 외국 군대 철수 북에서는 중국 군대 남에서는 미군이죠 중국 군대는 곧 나갔죠 남의 미군은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고요 그런 조항을 바로 불과 며칠도 안 돼서 무력화시키는 무효화시키는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날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4조를 보면 가장 심각하죠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김삼석 군사전문가는 서양 제국과 청나라의 침략에서 조선을 보호하겠다고 일본이 강요해서 1904년에 체결한 한일의정서 제4조와 북과 소련 중국의 침략에서 남을 보호하겠다며 미국이 남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는 매우 유사하다 본질적으로 같다 라고 지적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6조는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7월 27일 북미간의 정전협정 체결 60돌 10월 1일 오늘 남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60돌 오늘 드는 생각은 과연 정전협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누구이고 코리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또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날은 언제인가 입니다 1946년 오늘 김일성 종합대학이 설립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관련돼서 드는 몇가지 생각은 코리아전에서 미국이 인구 40만의 평양에 40만발의 네이팜탄을 투하했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 건물 빼고는 모두 잿더미로 바뀌었죠 과연 이 건물만 남겨놓은 것이 미군의 아량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3분의 1은 성적으로 3분의 1은 일하면서 배우는 학습체계인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에서 선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군대에서 선발합니다 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으로 유명한 사람이 허헌입니다 김책의 변호사로도 유명하고요 남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였고요 일제시대 때 1948년 4월 정당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했고 49년 6월에는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51년 8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허헌은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으로 역임하면서 1951년 8월 16일경에 폭우 속에서도 학교에 가야 한다라고 하고 집을 나서다가 청청강에서 익사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김일성 주석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군인들과 일꾼들을 동원해서 기어이 시신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해 9월 7일 장례식을 치르는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검은 안장을 차고 은구를 맨 일화로 유명합니다 애국 열사릉에 안장됐죠 그 딸이 허정숙인데요 1948년 9월 9일 북의 첫 문화선전상 첫 여선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허정숙의 전 남편이 최창익인데요 56년 8월 종파사건에 주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정숙에게는 전혀 후가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1일 오늘은 여러 차원에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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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